1, 2, 2, 3, 3, 4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서리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투지를 못 썼어 아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구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영원히 늦어서 네 맘에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거울옵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